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.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.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48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그 중 266건이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문제로 꼽혔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. 대전공용노동청의 특별감독에서 전기 위험과 밀폐 공간, 작업 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24건, 공장 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와 작업 환경 측정, 유해인자 누락 등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. 해당 공정관리감독자와 지난 1월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과 설비의 안전성 등의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문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공정의 위험요인에 대한 직원들의 지적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개선이 안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요청했습니다. 한편 이번 사고는 작업자가 추진체의 코어와 이를 빼내는 유압 실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이를 내리는 도중 연기가 피어오른 뒤 폭발했다고 대전고용노동청이 원인을 밝혔습니다. 유가족들은 세종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과천방위산업청, 서울하나본사, 대전시청 등을 순차적으로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.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.